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선교사역이 크게 위축되고 선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종 대면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온라인 선교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선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에 제약이 많은 요즘, 온라인이 선교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내로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의 경우, 온라인은 선교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교에 있어 온라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들의 온라인 사역을 돕기 위한 몇몇 교단과 선교단체의 노력이 눈에 띕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는 영안교회와 손잡고,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활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와 소통하고 코로나 이후 사역에도 도움이 되도록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활용 교육에 나선 겁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GMS의 경우, 선교사들이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과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아예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활용법을 알려주는 특강 영상을 제공 중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게 접근성을 높여 선교사들로부터 호응이 높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선교 환경이 예상보다 빨리 변했다며,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선교사의 영상 선교 사역을 지원해주는 플랫폼이 마련돼서 실질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을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는 선교지에 있는 좋은 영상과 방송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논의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으면 지금 선교지나 선교원금이 막 줄어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